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교수닫으시길 이어질 예정이니까 어떤 분께서 수상의 연결이 아닐지 그때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축하 공연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슈퍼퀸 리스 퀸 수상자시죠. 바로 심새롱 인터내셔널 슈퍼퀸 모델협회 이사님과 우리 모델분들의 축하 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가 잠시 준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잠시 준비 시간을 좀 받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무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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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던 우리 모델분들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신새롬님부터 위총자를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선영님 위총장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선영님 위총장 김선영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도이강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은수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강은수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홍보대사 윤나경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권예지님 위총장 권예지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김선영 이하 내용을 갖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홍보대사로서 앞으로 정말 강한 면에서 우리 화폐를 홍보하고 함께 섭작에 가실 분들을 홍보대사로 위총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로 위총되신 모델분들과 함께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보대사로 위총장 우리 홍본에서 미쳤보신 부분들께 다시 한 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